해년마다 고추 탄저병으로 고추를 그냥 한 톨도 건지지 못하고 사서 먹었는데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농약도 줄 수도 없고 농약 뿌린 고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해년마다 다섯 판, 일곱, 여덟 판씩 사서 다 죽였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식초하고 계란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고추를 걷어서 사 먹지 않고 기촌 초기에는 한 60, 70근 걷었는데 점점 땅이 척박해지던 탄저병이 와서 손을 보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한두 판 심어도 우리 먹을거리가 충분히 나와서 이렇게 말려서 고춧가루 내고 긴장을 하게 됐네요. 친환경 식초하고 계란 녹힌을 주워가지고 약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고추를 걷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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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